파운드리 시장 1위와 2위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단가 인상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TSMC가 지난 3월에 이어서 또다시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자 삼성전자 역시 최대 20%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자동차, 게임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역시나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계속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황도 또 최소한 2, 3년은 더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급의 부족 부분, 특히 공급이 부족되는 게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문량은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이달 초에 5에서 8% 생산 서비스 가격, 만드는 데 관련된 비용이다, 그러니까 비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격을 내년부터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3월 달에 8인치 파운드리 관련된 서비스 가격은 3분기부터 최대 20%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12인치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조금의 가격 인상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범용에서 첨단 제품까지 대부분의 제품군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1위 업체들이 이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2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관련된 가격을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관련된 가격을 좀 낮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격을 아마 정상화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거시라는 90 공정 장비에 대한 가격이 좀 더 두드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90 공정, 어떻게 보면 8인치나 아니면 고나노가 아니라 저 나노가 아니라 일단 10나노 이상, 12나노 이상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마 상승 가격 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비용 부분에 대한 증가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의 주요 원자재인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실리콘 웨이퍼의 글로벌 1위, 2위 업체가 일본 업체들인데요. 시네치화학, 그 다음에 섬코가 작년에 공급 가격을 20%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네치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금 10%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업체들도, 대만 업체들도 10에서 30% 정도 웨이퍼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웨이퍼에 대한 공급난은 아마 2026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요번뿐만 아니라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희귀지 가스에 대한 수급 불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에 사용되는, 많이 들어간 게 네온이나 크립톤 같은 희귀가스인데요. 이 작품은 EUV 공장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일반 8인치나 그 다음에 고회로, 폭이 넓은 그런 회로를 만드는 그런 레이저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 가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서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마리오포라고 오데사의 공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 지역이 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수급은 계속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온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2.6배, 그 다음에 크립톤 같은 경우도 한 100% 정도 지금 가격이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서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향후에 원가에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건 심량 가격 상승이랑 비슷하게 원가 상승을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을 좀 좋게 바라보시는 기업들이 있는죠? 네. 2분기 실전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적으로 나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재 대표적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도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아마 좀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하반기 이후엔 클라우드 관련된 서버의 증설도 예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DDL5에 대한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그런 시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파운드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DB 하이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DB 하이텍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그 후공정 업체인 ISC 같은 경우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을 조금 대표적인 대형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을 판가 상승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야기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